이 두 부부를 바라보면은 참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, 빈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고 엄마를 보면 한숨부터 먼저 나오고 가슴이 에리다 못해서 눈물이 나는게 아니라 여기가 너무 아파요. 여기가 가슴이 너 왜 그러고 사니? 너 왜 그러고 사니? 그 소리가 나거든? 그냥 이 두 사람 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별 아닌 이별 공방수가 들어와 있고 내가 떨어져 가야 되고 이 아빠는 근데 정상이긴 해? 난 왜 이 아빠 벌점마자 보이지? 10년 전에 칩을 나갔어요. 칩을 나가서 바람이 나서 칩을 나갔는데 있을 때 나갔는데 지금 들어와 밤 병신이 돼서 걔 탈탈이가 돼서 들어왔어요. 몸 아파서? 건배지도 못하고 밤병신된 거를 또 걷었어? 왜? 애가 있잖아요. 애한테 아빠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아직 말해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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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니? 사랑한다. 겉으로는 엄마가 사랑 안 한다고 말할지 몰라도 엄마한테는 아직까지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빠를 받아줬고 애한테 애한테 아빠가 있는 건 그런 아빠가 있을 바에는 다른 진짜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는 게 엄마한테는 응? 그 아이한테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그 끈을 못 놓고 어? 그 사람 하는 말만 믿고 병신처럼 병신 몸으로 병신은 몸으로 병신은 아빠가 됐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병신은 엄마가 됐다 그러거든? 어? 그걸 왜 계속 끌고 있어야 되는데 엄마 그잖아 그 그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분명히 이별이 바로 됐을 거예요 그 전에도 이 남편은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났을 것이고 지금 이 대주 옆에는 몸이 아프다가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1년 반으로 해서 지금은 그나마 좀 커 다니고 사람 부시라고 하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또 생각이 나니까 스물스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어쩌니 하고 쳐 돌아다니는 간네 네 네 죄송해요 천하제일의 개새끼가 탄생을 했네 엄마 내가 정보면서 웬만하면 욕을 안 할라 하는데 있잖아 요즘은 너무나 정신적으로 돌아이들이 많아요 애인이 없으면 바보라 하대 요새는 애인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서로 각자 애인이 있고 그렇다 하대 근데 그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때로는 뭐 진짜 뭐 집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사람이 제대로 부인이 제대로 못해주고 이러면 밖으로 놔둘 수 있고 그런 사연들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엄마 같은 사람을 볼 때 불쌍해 왜 오로지 그냥 울지마 엄마 울지마 오로지 오로지 아빠의 말에는 끈뻑 죽어가면서 그 사람 말이라고 다 믿고 기다리기만 했네 10년 세월일 근데 반 글비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찾아왔드나 고마 죽고로 나아났지 어? 그게 무슨 사랑이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을 믿고 어? 자 엄마 이번에 마지막 기회에요 마지막 기회에요 그러니까 이 끈을 놓으세요 놀 자신이 없다 내 마음이 갈팡질팡 한다지만 이 인연의 끝을 놓고 나면 엄마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1,2년 안에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그 길로 다시 그냥 들어오세요 원래의 길로 돌아오세요 엄마는 지금 너무 돌아 돌아왔거든 돌아 돌아온 인생을 이제는 조금 더 속력 붙여서 가면 되고 또 뭔가 내가 10년의 세월 동안 가스라이팅 아닌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 엄마가 어? 너무 세뇌가 되어 있고 내 잠재의식 속에 용기조차도 없고 두려움만 계속 있어 나 혼자서 나 혼자서 나가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또 키워나가면서 살아갈까 응 근데 충분히 길은 내가 열어줄 수 있고 엄마 어? 엄마 열어줄 테니까 응 응 고마 진짜 내 길로 오세요 진짜 괜찮을까요 엄마 지금 이제 그만하자 내가 소리가 목구멍까지 찼잖아 아니야 응 맞아요 응 맞는데 용기가 없어요 지금 내가 뭐에 대한 또 배신감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뭔가 뒤통수를 크게 맞은 것처럼 그렇거든 지금 응 엄마가 무슨 종이 쪼가리가 자꾸 보이고 그런단 말이야 뭐야 남편이 진짜 귀찮아요 뭘 쏘는 것 같아요 참지가 이제 제 집 나가서 들어와서 응 서류가방이 하나 있더라고 응 서류가방 정리를 하다가 보니 종이가 두 장이 있길래 닿았거든요 근데 그 종이는 저한테 쓴 글이랑 또 같이 살던 여자한테 쓴 글이랑 두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똑같은데 다음 한 가지 애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였잖아 나는 웃었었더나 네 참 도라이도 도라이도 이런 쌍돌아이가 없네 똥까지 돌더라구요 엄마 그걸로도 모자라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엄마 더 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생겼거든 어? 이제 그만 놓으세요 놓는게 답이니까 그 사람 개버릇 난 못줘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게 맞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조차도 안됩니다 고마 태워버리세요 그만하세요 나 이 원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도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을 이루고 사는게 꿈이었고 목표였는데 그게 다 무너졌던 사람이라 어? 남들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무당이야 근데 엄마 그냥 그런 아빠는 아이한테도 정신적으로 걔를 너무 아프게 만들 것 같고 엄마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플 것 같고 더 바보가 되어 갈 것 같고 이 똑부러진 사람이 어? 참 그 엄마도 리더십도 강하고 엄청 사교성도 많은데 이제는 사람 만나기가 두렵다 이제는 내가 답을 줄게 엄마 다시 엄마의 길로 돌아오세요 엄마의 모습으로 돌아오세요 내 이름 석자 말했을 때 사람들이 어? 걔 진짜 사람 좋고 뭐 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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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했던 그 칭찬이 난무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나 가라 엄마 너무 가고 싶지 가자 가는게 맞다 알겠죠 그 이 천하제일대에 걔 삐는 보내고 응? 그냥 거기 가도 또 병신 되니까 자꾸 떨가버리라고 내가 아까부터 염주를 들고 있었는데 계속 염주가 손에서 떨어진다는 거는 걔를 버리라는 뜻이야 아시겠어? 어? 고민하지마 고민 고민하지마 알겠어 엄마? 어 힘내 내가 엄마 앞을 보니 선택이 선택만 잘하면 엄마 눈에 불이 밝혀져 있으니까 엄마 스스로의 가슴에 눈에 불을 밝히고 뭘 그렇게 빌었는지 그 염원이 그 염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만 우시고 이제 조금 웃으세요 알겠어 감사합니다 힘내요 엄마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